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을 맞아 외출하신 분들 칼바람 때문에 많이 추우셨죠? 해안지방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도 강한 바람이 빌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았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맑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에는 중부 서해안과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전북과 그 밖의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그 양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 지방으로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구름 다솟긴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에는 중부 내륙 지방에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중부와 일부 남부 지방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 제주도 산간 지방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3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구도를 비롯해서 강릉이 11도, 대구 12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비롯해서 남해와 제주도 일부 해상에 내려졌던 풍당주의보는 오늘 저녁 7시르기에서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당주의보가 계속되겠고 오늘 밤에는 동해 먼바다로도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